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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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아삭한 음식을 많이 드셔보세요 아삭한 음식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음식은 먹어요 저는 아삭한 음식이 강에려져서 먹으니까 랩떡 탱탱탱탱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달콤하고 진짜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한 고춧가루 이곳은 소스와 마늘을 드세요 저는 소스에 소스에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ую 소스는 좀 더 부드럽고 말우면 소스가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음 안주곤? 바삭바삭 거의 두컵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음 생크림 이건 쫄깃쫄깃 이게 중불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넉넉한 쯔야 치즈는 경박으로 줄여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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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지금까지 나오고 싶어요! 다 됐어요